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지금 1시간 봉사 3,400불을 지지받는 라인에서 반등을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힘있게 치고 올라오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우버 맞다 우버가 자동차 회사들 보다가 시총이 매출이나 시총이 훨씬 올라갔죠 자동차 한대도 없는 회사들이 유니콘 기업인데 현재 시스템을 잘 이용한거죠 비트 다시 말씀드릴게요 날봉상 지금 지지받는 라인까지는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반등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은 생태라서 날봉상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직까지도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시드대기 아직까지도 그냥 대기해주시기를 빌어요 4시간 봉상 보시면 반등이 약간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 힘이 너무 약해 그러니까 어느정도 바닥을 지지했을 때 힘있게 올라쳐줘야 되는데 힘이 너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 보시면 반등을 힘있게 쳐주고 너렀다 쳐주면 그나마 이런 큰 반등이라도 나올텐데 아직까지는 진행형이에요 아직까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직 근데 지금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의문이네요 이거는 그냥 지켜보는게 나을 것 같고 4시간 봉도 마찬가지고 1시간 봉도 지금 그냥 지지받는 라인에서 맥없이 행보치고 있어요 크게 올라가지지 못하고 이럴 경우에는 출가 하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맨날 시드대기람 시드대기 하란 말에서 죄송하지만 시드대기가 맞아요 조금 더 지켜보는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정확하게 딱 들어갔으면 이 라이가 지지를 받는 라인이니까 반등은 올라와요 그러면 어 하락 추세에서 지지 라인 어딘지 보고 나면 여기서 올라오는건 반등 먹고 탈출하면은 이게 단타에요 이게 단타다 그죠 별거 없죠 형님들 자 이거 먹고 나오는거에요 그냥 그리고 과거에서 보면은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게 44라인 44라인 자 어 44가 어디였냐 만약에 44라인까지 떨어진다고 예측을 했으면 44라인 이 라인에서 그냥 보시면 지지 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 받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반등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단타적으로 공격적인 분들은 단타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단타 지지선으로 가지고 그리고 이 라인에서도 반등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단타 대신 이렇게 진입할 때는 진입할 때는요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들어가시는게 좋아요 내가 만약에 44라인에서 반등 친다 그러면 이 라인에서 꼬리를 말고 반등 치고 올라왔죠 그러면 지지 받는 라인에다가 매수를 걸어놓고 매수를 걸어놓고 이게 체결이 된다면 손절 라인을 잡고 공격적으로 진입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단기 펌핑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제 단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어 되게 있어 보이고 엄청 뭐 단타적으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알람이 오늘 알람이 안 울렸나봐요 시청자가 별로 없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아서 네 써님 반갑습니다 그럼 형님들이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내가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라고 하시면 어 저희가 이제 지지 라인을 저렇게 잡아드리죠 그럼 3,4 라인이다 그러면 3,4 라인 네 반등을 먹고 나오되 손절 라인을 꼭 잡고 들어가시는게 좋고요 반등해서 손절 라인을 퍼센트로 네 퍼센트로 잡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들어간 것보다 한틱 낮게 조금만 낮게 손절 라인 잡아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지 받는 라인에서는 반등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반등 매매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등 3,4 라인에서 반등 온다 뭐 단기 펌핑 먹어라 공격적으로 대응하실 분을 먹어라 이런 말을 를 잘 안드리는게 그것도 기본 본인이 대응할 줄 아는 분들 손절 라인에 대한 대응할 줄 아는 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수익이 나지 그냥 뭐 어 반등이니까 무조건 먹어야지 들어갔다가 뚝배에 깨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꾸 저한테 그러더라고 니가 차트 볼 줄 알고 어 니가 전문가라면 반등 다 먹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매매법 자체가 저같은 경우는 반등매매를 안해요 몰라서 안하는게 아니고 단타적으로 왜 들어갔다 나왔다 그 짓거리를 왜 합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시청자 형님들이 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입하라고 말 안하는 거예요 추세가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끝까지 끝까지